블랙스완 자 둘 셋 MIUNIC 안녕하세요 블랙스완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즌을 시작할 건데 시즌에 이름이 이름이 what was the planet? 플레이어? 우리 플레이어에요 플레이어 시즌 1 첫 촬영 ㅎ오오오오오오오! 여기에 우리가 예능을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야 되니까 그거를 먼저 조금 경험해보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할 거예요. 오 대박. 첫 번째 따라할 예능은 TVN의 신서유기, 알아요? 그 뭐야, 연예인 사진. 하나, 둘, 셋, 땡! 그 PD? 와, 나 절대 못해요. 오 그거 에이. 거기에 스프링 캠프라고 거기에 시즌 오프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캠핑을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신서유기 플러스 스프링 캠프입니다. 캠핑을 가면 캠핑의 꽃 중에 하나가 음식을 해 먹는 거잖아요. 음식을 해 먹으려면 재료를 사야 되죠. 재료를 사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돈을 따는 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저 그거 받고 알게 됐어요. 제 눈. 돈 진짜 필요해요. 돈 진짜 필요해요. 그거 많아. 당연하지 뭐. 맞아요! 돈 없이 못 썰어.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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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크업 거예요. 아 하고 촬영했어요. 메이크업 진짜 한 시간 동안 됐는데요. 와 어떻게 하냐. 메이크업 진짜 한 시간 동안 이제 заряд했어요. 메이크업 시리아 얼굴. 이거 더 커요. 시... 시리아얼불보다 이거 더 커요. 나 메이크업 부탁하냐! 음 음 음! 아 renk Growing up! 내 귀 들어갔어. 코끼리코 알아요? 코끼리코? 아 이렇게. 아 네 알아요 알아요. 다섯 바퀴를 돌고 이 봉투를 찾으면 돼요. 자, 쓰세요. 어? 네? 어? 아 저 얼굴! 자, 코끼리코. 다섯 바퀴 돌고 시작할게요. 네. 시작! 네. cost 아 아 아 오 오 오 흐략 아 뭐야? 여기 찾았어요! 어디갔어? 해가 많네. 손 놓고 가. 이거 보내요, 이게? 아, 해 주세요. 아, 해 주세요. 안에는 나올 때. 저 도개 죽을 거예요. 이거 봐. 언니, 멀리 보고 있어요. 거기, 거기 선 있어요, 선. 쇠도 쇠도 거기 있어요. 바닥에 보세요. 어, 되게 많은데요? 네, 되게 많아요. 어디 찾았어요? 오케이. 만 원을 회수하자. 얼마들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먼저 MB부터. 3만 원? 3만 원? 네. 3만 원. 대박. 3만 원이에요. 대박. 밥이 있어? 제발. 왜? 그 나쁜 필링. 왜요? 아니야, 아니야. 5만 원? 어, 2만 원! 아, 요즘에 나이 괜찮다. 5천 원이 괜찮다. 5천 원이 괜찮다. 오늘 진짜. 괜찮아, 괜찮아. 많이 살 수 있어. 오, 2만 원! 2만 원! 2만 원! 2만 원! 2만 원! 2만 원! 잘 찾았어요, 우리! 금손, 금손이다, 우리.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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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쩌면 괜찮아. 괜찮아요! 같이, 어. 야, 엄청 많이 살 수 있어. 미션이 받은 걸로, 잠 보러 갈게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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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 원! 2만 원! 2만 원! 2만 원! 아까 제가 봤을 때, 리스트는 만들고, 약간 정해줘야 해. 네. 우리 팀은 그거 하고, 그거 사고, 우리 팀은 다른 거 사는 걸로. 오케이. 그럼 리스트 일단 만들자. 일단, 고기, 고기. 새우. 어때? 새우. 새우. 치킨. 치킨. 마시멜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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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 가면, 마시멜로우 사야 돼요. 마시멜로우? 한번 보자. 리스트는? 네. 치킨. 포트. 포트. 치즈. 파프리카. 햇반밤. 김치. 마시멜로우. 스낵. 그럼 가자. 오케이. 우리 팀팀 가자. 네. 갑시다. 그럼 햇반 언니. 먼저 언제 갈까요? 첫 주문 하나, 첫 주문 하나. 햇반. 아.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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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유튜브에서도 시작했는데, 이거 진짜 오랜만에 하고 싶었어. 약간 예능 같은 유튜브 쇼 알지? 네. 저런 거. 드디어 시작했으니까 너무 행복해. 그리고 첫 시작에 7만 5천 원. 7만 원. 네. 이거 살까? 이거 좀 큰 거 있어요. 어, 괜찮아요? 어, 이거는 괜찮을 거 같은데. 한 번. 오, 언니. 오늘. 어. 언니? 네. 어, 언니. 어, 진짜 예뻐요. 고마워. 고마워. 오케이. 그럼, 쉬림프. 제일 있어요. 안녕하세요. 띡. 네. 마시멜로 소. 우리 햇반 김치. 마시멜로. 벌써 샀어요. 그래. 우리 엔비 좋아하는 고구마. 큰 고구마. 응. 큰 고구마. 큰 고구마. 그거. 그거 맛있어요. 고구마 하나. 저는. 네. 진짜. 좋아요. 여기. 이쪽 이쪽. 마시멜로. 마시멜로. 이거. 이거. 펭핑 마시멜로요. 천천히. 네. 저거. 이거. 이거. 여기 돼지고이야.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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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떡하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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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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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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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지킨도 뺐어요? 아니야! 지킨도 뺐는데 다른 걸로 아니면 이것도 하나 아니요! 그 속! 음!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 그 하나? 오! 만 원 더 있어 자 여러분! 네! 이동을 하면서 저희가 게임을 하나 할 거예요 네! 네! 게임 이름은 흥미인 적응 게임인데요 여러분은 이제 이동하는 동안에 네! 네! 외국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로지 한국어로만 대화를 해야 되고 네! 영어를 한 번 쓸 때마다 네! 무시무시한 페널티가 주어질 거예요 아니요! 오케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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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안 시작했어요 오! 수고하셨어요 자! 자! 4! 2! 시작! 게임 시작! 여러분들 네! 지금부터 우리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요 네! 뒤로 가요 우리 아시는 분 아 어떡해 아시는 분 계속 얘기 네! 아 맞아요! 아 너무! 오늘 그 게임하니까 언니 한번 게임 안돼! 안돼! 근데 그 단어 한국어로도 괜찮아요 어떡하지 괜찮아요 그렇다 너무 뻔했어 너무 뻔했어 너무 뻔했어 빌님도 말해야 됐어요 비디디비 혹시 그 용어 단어 안 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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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 벌칙이 다 빌님으로 넘어갈 거예요 벌칙이 줘야 돼요? 네 그럼 딕이 있어야죠 아! 저는 스프레이트 줄게 아! 아! 그냥 안 하는 걸로요 네! 저는 포르투갈 사용해도 돼요? 서로? 이게 한국어만 해도 아니요 잠깐만요 언니 포르투갈 하면 우리 이해 못해요 근데 언니 이해할 수 있어요 나는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우리 어떡해요 그러면 아! 모르겠어요 엔비씨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으세요? 한국어 네 한국어만 쓰세요? 많이 연습해서 했었어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엔비 언니 네 새로운 단어 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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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 뭐예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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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엄마 아빠 오빠 언니 아 이 단어 둘 다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네 루미나 루미나 네 아 보고 보고 싶어요 맞아요 루미나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아니 완전 쪼아스럽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ュ 뭐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남아 두 개만 영어로 말했어요 너 가만히 있었어 계속 가만히 있었잖아 아니요 아니요 많이 말했어요 아닌데 네 맞아요 언니 안인데 맞아요 안인데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 언제? 여기? 나만 들었는데 저는 생각해요 도착했어 저는 생각해요 앤디 언니 이겼어요 맞네 이겼어요 맞네 이겼어요 한국어 잘 보세요 한국어 어때요? 아 그거 어때? 아니 아 우리 이미 벌.. 벌칙 엄청 많잖아 아 벌칙 있잖아 야 우리 음식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여기 있어요 아니야 근데 벌칙 있잖아 네? 우리 음식 다 가져가는 거 아니죠? 아니죠? 자 이제 도착했고요 여러분 네 끝이에요 시민정 게임은 끝났고요 예 예 여러분은 총 19번의 영어를 쓰셨고 페널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계좀 엑 엑 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